여러분 오늘은 잠수복을 구하러 갑니다 이 도수를 바라보구요 위치는 이쯤이고 남서쪽 이죠 도수를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가면 됩니다 조금 가다가 좀 가다가 저기 큰 나무 보이지 큰 나무 큰 나무 근처에 있더라구요 동굴이 가면 됩니다 이 근처에 돌이 있거든요 자 여깁니다 여기 여러분 여기죠 들어볼까요 여기를 들어가야 이제 그 잠수복 얻을 수 있구요 잠수복이 있어야 이제 제가 어제 못 구한거 그 뭐야 어제 못 구한 아 저기 마 마 멘트만 하려면 어이야 멘트만 하려면 이것들이 미쳤나 이것들이 하여튼 그 와바 어제 못 구한 그 모든 활 구할 수가 있죠 어이 진짜 해나네 일단 여기에다가 썩은 것 같은데? 안 썩었네 아 템도 많네 여기는 아니고 오오 빨리 갈게 좀만 기다려 10분이면 될 것 같아 오 여기 장난감 같은데 빨리 타라 아 이거 돌로 벽에다 세우던가? 벽 돌로, 돌로 벽 내가 벽 세우다가 왔거든 아 어 진짜로? 어 더, 너네 더 추가로 할 수 있어 더 아 아, 사슴 가죽 천, 두개랑 또 뭐, 한 더? 아 됐다 오케이 오케이 가자 밝은대로 가래? 밝은대로 반, 반짜렀네 우리 여기 여기로 뚫고 돌아가서 어 어, 안 보여 안 보여 아, 어떡해 안 보여 너 기다려, 너 죽었어 어, 여기까지 왔어 어허 다 죽었죠? 아 근데 여기 너무 안 보겠다 아 이거 천밖에 없냐? 여기도 불 하나 요 뼈를 꼭 해야돼 이거 가보시라 여긴가? 여긴가? 오! 뭐야 이거 야 심장을 이렇게 모아놨구만 치긴 좀 덜해 오케이 치킨 와 오 사오 오케이 여기 있죠 요겁니다 자 가자 로봇 끝났어 이제 응 이건 뭐야 아! 여기다 여기다 찾았다 찾았다 여기요 여기 내려가는 길이 여기 테니스 위치에 있고 나 몸 씻어야 되는데 내려가는 길이 어딨냐 다 죽여 그냥 네 정우 구현이 봤고요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얘는 뭐야 이거 얘는 왜 뜬금없이 서 있어 여기 다 태워버려 여기 이제 내려가는 길이 저기 있다 여기 정면 여기 여기로 내려면 되고 그럼 바로 있죠 태수 어 또 왔어? 뭐 대장연은? 그럼 뭐해 나의 카타나의 응? 그럼 뭐한데 응? 동굴 내려가면 물 있겠지 응? 너 얘네 다 태우고 내려갈까? 어이 왜 이렇게 많이 와? 창피크 앗 으악 저 쇠를 잡으면은 그 깃털이 나와서 깃털이 그 화살의 재료라 잡을라 했는데 아 아 뭐 괜찮나 어 또 있다 어 그 아 4 아 으 아 으 으 어, 또 있다 주변은 뭐 거의 종료 있네요 그, 러브는 뼈가 못 다 했어? 오, 인자! 어, 야 나가자 아, 이거 뭐야 내려가자 우리 도룸면이 왔다 도룸면 두 번 왔는데? 저저저저저 여기여기 나, 나, 나 따라와 나 따라와 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여기여기 여기로 내려온다 여기 내려가자 아, 귀찮아 싸우기 싫어 여기 바로 내려오면은 여기 뭐 앞에, 입구에 있었나? 어, 나 집안에 있다 어, 나 수영 좀 일단 그, 앞에 있을거야 아마 됐다, 오케이 어, 이거 자동으로 끼는데 이거? 이거 어떻게 빼야돼?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뭐금? 오케이 나, 나 침바는? 나 침바는 얘가 갖고 있던데, 요 시체가? 요 시체 요거 요거 예, 나, 나 서있는 여기 예, 나, 나 서있는 여기 아, 드디어 했네, 드디어 오케이, 그럼 나가자 그럼 끝났어야 되는데, 여기 아, 근데 싸우기가 귀찮은데, 나는 어, 돈 떨어진다 쟤는 싸우지 말고 그냥 가자 쟤자, 쟤자 싸우기 귀찮아 저거 어 야, 이건 많다 로봅아 이번에 많다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공나 많네 이거 괜찮아 어! 어! 이야! 미쳤나 보자 와 세상에 나한테 불 던졌어 와봐 와봐 음 한조 대기 중 끝났죠? 한조 대기 중 그런가봐요 아니면 그냥 문 없이 그냥 그냥 살짝 그냥 공간을 냅둬가지고 와봐 왜 이렇게 많이 했대? 오케이 야 쟤네 우리 고기 먹는다 마른 고기 먹어 마른 고기 먹어 오케이 한 번에 세 마리를 뭐 기습? 이러면 가더라 아 저기 붙어있으니깐 못 들리겠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에 흡 어어 story transformations 야야 불 불 불 야 이거 너무 많이 왔는데 애들이 어디? 뒤져놀네 추워 이 자식이 어, 내 도망가 사샘은 왜 죽었대? 뜬금없이 사샘은 왜 죽었대 또 나와 요, 요샘은 왜 저래요? 뺑글뺑글들어 이 시체를 놓으면은 시체 위로 새들이 내려오는데 그때 새를 잡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은 아, 너무 안보이는데 저... 해골 등이나 좀 만들까요? 두개골램프 너무 안보여서 이렇게 안보여서 근데 저, 저어는 별로 박지가 않아 어! 아잇야야 뼈를 많이 모아두고 있고 또 있을건데 많이 잡았는데 놀읍 뼈 아, 날이 바르거든요. 여기까지 할까 이런구나. 여러분,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우리 러브랑 같이 러브는 맵이 없어가지고 맵을 같이 구해줬고 그리고 나침판 구했고 저는 이제 잠수복을 구했죠. 내일은 뭐 잠수복 같이 구해도 되고 내일은 카드키랑 활을 구해가지고 아들 구하는 걸로 이게 아들이 구하는 게 목표라서요. 거기를 지금 뭐 생존 게임처럼 발전하는데 발전을 많이 안해도 아들만 구하면 이제 엔딩을 보더라고요. 이렇게 어, 지도를 들고 있네 또. 어우, 센스 있어 역시. 역시 센스 있어. 지도를 구했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카드키 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내일 뭐래? 아니 다음주, 아니 이번주 중이면은 엔딩 보겠는데? 사실 보니까는 유튜브 뭐 이렇게 좀 루트 아시는 분들은 런 해가지고 30분 만에 깨더라고. 저도 뭐 엔딩은 일단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재방송은 매일 저녁 9시 시작해서요. 요리 먹방하고 요리 먹방 끝나면은 또 내일 그게 게임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좋은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구요. 자, 내일 뵙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방종. 어우 이거 뭐였는데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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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모여. 허허허허허허허허. 어, 마무리까지 이렇게. 오케이